여당 당대표를 뽑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건희 여사가 지난 1월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 명품백수수사건에 대해 사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이를 읽고도 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른바 김건희 문자 일시 패싱 논란으로 여당뿐 아니라 정치권 전체가 시끌시끌합니다. 배신자 얘기도 나오고 당무개입 얘기도 나오고 무슨 사랑과 전쟁 국정농단 얘기까지 여러 얘기들이 나오는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치권 현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거 진짜 이러다 나라 망하는 거 아니에요? 왜요? 지금 보십시오. 국가부채가 1112조입니다. 이자만 25조래요. 그런데 더 강화하는 정부에서 한국은행에서 갖다 쓴 마이너스 통장이 91조 6천억이에요. 서민,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농어민 다 죽어요. 그런데 이 판국에 대통령은 영부인은 문자 가지고 전 비대위원장은 익십하고 이게 나라 꼴이에요? 그런데 저는 논란 보면서 제일 궁금했던 게 지금 이게 6개월 전 얘기인데 누가 왜 지금 공개를 했을까요? 김건희 영부인하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하고 주고받은 문자이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걸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개안을 이는 말무하고 영부인 측에서 나왔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미 진중권 교수나 일부 보도에 의거하면 국민의힘, 이철규 전 사무총장이 가지고 있다. 하는 설은 받아 있어요. 그게 또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 이게 도대체 우리 국민은 누구를 믿고 살아야 돼요? 대통령이 저 모양이고 영부인은 이 모양이고 나라가 어떻게 돼요? 저 모양, 이 모양 이런 상황이라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말꼴이 아니잖아요. 자, 보세요. 1월 달에 영부인께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께 문자를 보냅니다. 내가 잘못이다. 사과하겠다. 그리고 비대위원장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 했는데 이걸 익십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2월 4일 날 녹화하고 2월 7일 날 방송된 KBS 대담에서 사과할 필요 없다. 이렇게 된 거 보면 부부일심 동체라고 영부인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문자 보냈는데 익십하고 아무 소식 없다.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채널A 보도에 따르면 1월 15일부터 1월 25일까지 열흘 동안 5차례 문자를 보냈다고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한동훈 위원장 측 입장은 공적인 업무를 이런 사적인 문자로 해결할 수 없어서 응대를 안 했다라고는 하는데 그래서 한 5통씩 보냈으면 한 번은 답장을 할 만하지 않을까요? 영부인이 사적이에요. 영부인 자체는 공적이에요. 그리고 그때 그렇게 많은 디올백 문제로 날아가 시끄럽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자신도 공적 대통령실에 사과를 요구해라. 이 소동을 벌여가지고 결국 대통령께서 비대위원장 사퇴해라. 하는 사정이 났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영부인의 문자를 씹어버립니까? 익십 이건 도저히 안 되죠. 최소한 비대위원장이라고 하면 당 간부, 중진들과 영부인께서 이런 문자가 왔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는 있어야죠. 그리고 나는 영부인과 주고받은 문자가 사적 문자다. 지금 보도도 그렇게 나오지만 시중에서는 한동훈 검찰에 계실 때 김건희 검찰총장 부인으로서 많은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장관들하고도 많은 문자를 주고받았다. 이게 제가 처음부터 뭐라 하겠어요. 이게 나오길래 이것은 보수 세력, 즉 국민의힘의 분화가 시작됐다. 그런데 저는 본격적으로 이제 김한 갈등은 이건 윤한 갈등이 아니에요. 김건희, 한동훈 갈등은 루피콘 강을 건넜다. 분열이다. 그리고 한동훈 측에서는 누가 죽는가 두고 보자.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우리 끌어들이지 마라. 각자 도생들 하고 있는 건가요? 공가루지만 시장 저작골목에서 애들 싸우는 것하고 똑같잖아요. 나는 아니다. 누가 죽는가 두고 보자. 야, 이건 분열이다. 이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저는 분화에서 분열로 진화했다. 그래서 콩가루 집안 싸움은 간단한 해결 방법이 있어요. 뭔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김건희 여사가 1월 달에 사과하겠다고 표명을 했으면 지금 해라 이거죠. 지금 하고 특검을 받으면 모든 것이 해결돼요. 그런데 김한 갈등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건희 여사가 갈등의 주체가 될 수가 있나요? 지금 갈등의 주체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영부인은 개인이 아닙니다. 지금 자꾸 제2부속실도 안 만나고 자기는 처음부터 살림만 하겠다. 살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도 나가잖아요. 현실 정치의 주체로 보고 계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시중에서는 그런다니까요. 김건희 대통령, 윤석열 영부남, 권력서일 1위는 김건희, 2위가 윤석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당무 개입 아니에요. 당무 개입이다? 영부인이 당무 개입하는 거고 저는 지금 1부에서 얘기되는 장관들과 모든 문자가 저는 공개된다고 봐요. 김건희 여사가 장관들이랑도 문자를... 네. 국정론단으로 이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해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국가적 파동이 오니까 그 길이 뭐냐? 김건희 여사가 처음부터 사과하려고 했으니까 사과하고 특검 받아서 다 정리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자를 다섯 차례에 걸쳐서 보냈는데 이게 아주 미묘한 사안이고 그냥 단순히 김건희 여사가 내가 사과하고 말게 이럴 사안이 아니잖아요. 대통령도 문자를 보낸 걸 알았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저는 알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 7일 테베스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아닌가 부부일침 동째인데 또 대통령이 영부인 사랑이 지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이 나왔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사과한다고 무조건 시킨 대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사과하세요 하면 사과를 했을까요? 글쎄요. 그것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못 처리했기 때문에 소위 국가를 이끌려면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가 위기관리 능력이거든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여당 대표로서 또 앞으로 만약 대통령 후보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위기관리 능력이 전혀 없다. 어떻게 영부인을 사적으로 보느냐. 영부인은 이미 공적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였다고 하면 영부인의 5자리 문자를 받았으면 최소한 국민의힘 지도부와 논의를 했어야 옳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문자로 직접 답을 하지는 않았지만 사과가 필요하다는 취지로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잖아요. 그것은 공적으로 했다는 것 아니에요. 대통령실에. 그래서 사퇴 압박까지 받았다 하는 얘기는 그건 그거고 그럼 영부인 주체 아니에요. 사과를 해도 영부인이 사과를 할 건데 그 주체가 보낸 다섯 번의 문자를 개인적으로 봤다? 영부인은 공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과를 시킨 대로 하겠다라는 표현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해서 사과를 하면 안 되는 이유 같은 걸 설명을 했는데 방점은 사실 뒤에 있는 것 같아서 응답을 안 했다. 또 그렇게도 얘기를 하던데요. 글쎄요. 그것은 검찰 논리로 정치를 보는 거예요. 말 한마디 가지고 정치는 사과를 하겠다. 비대위원장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 그것이 방점이에요. 그것을 안 해버린 거예요. 안 하고 지금 와서 문제가 되니까 공적으로는 대통령실의 사과 여러 가지 요구를 해가지고 나는 후보 사퇴 압력까지 받았다라고 하면서도 영부인을 사적으로 봤단 말이에요. 이건 사적이지 않아요. 누가 영부인을 개인으로 봅니까? 그런데 이게 시점이 약간 공교롭기도 한데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용산에서 사퇴 발언 압박이 나왔을 때가 이 문자를 이른바 일시판 직후인데 이게 뭐 연관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연관이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KBS 대담에서도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그러한 사퇴 요구를 했지 않나 이건 봐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운데 지금 익십? 이거 가지고 싸워서 돼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김건희 여사의 초심대로 대국민 사과하고 그 의혹을 밝히는 길은 특검이다. 그리 감은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정농단으로 번질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과하겠다는 문자를 보낸 게 왜 국정농단으로까지? 만약에 지금 알려진 대로 논의가 되는 대로 한동훈 위원장 외에 정부 부처 장관들하고도 그렇게 부단하게 문자가 오고 갔거나 인사에 개입한 흔적이 드러나면 이건 국정농단이죠. 지금 현재는 당무 개입이에요. 아무리 대통령실에서 우리 끼어들지 마라 이미 끼어들어 있어요. 그렇게 다 국민이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만 아니라고 해봐야 안 된다 이거죠. 그런데 국민의힘 원회 당협위원장들이 오늘 원래 한동훈 후보 사퇴 기자회견을 열려고 했다가 취소를 하긴 했는데 동참해라 이렇게 압박 같은 걸 받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얼마나 구태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 나경원 김기현 전당 때에도 초선 의원들이 연판창 해서 나경원 사퇴를 요구했잖아요. 똑같아요. 이번에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몰아붙였는데 오히려 역풍 맞잖아요. 그리고 일부 위원장들은 나한테도 그렇게 압박을 하더라. 이런 걸 다 얘기한다고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해서 국민의힘은 대통령실과 함께 이미 콩가루 집안이다. 거기에서 진흙탕 싸움을 하기 때문에 별게 다 나오고 그러한 제2의 연판장 운동도 나오다가 국민들한테 역풍 맞으니까 지금은 중단됐지만 이제 별게 다 쏟아져 나온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레임덕 말씀을 해주셨는데 나경원 의원 때는 현역 초선들이 거의 다 연판장에 이름 올리고 오렸는데 이번에는 현역들은 시도하지도 못하고 그나마 좀 상대적으로 신분이 취약한 당협 위원장들 상대로 하다가 그것도 못했는데 이른바 좀 그립이 용산 그립이 뭐랄까 떨어진 거 아니냐 당연하죠 윤석열 대통령의 레임덕은 이미 시작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권력의 속성상 지는 해한테는 줄 서지 않습니다 떠오르는 태양한테 쓰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1차 투표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과반을 차지 못하고 결선 투표로 하면 새 후보를 단일화시켜가지고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당대표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실패할 것이다 어떻게 됐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대표가 되건 낙방을 하건 저는 분열의 길로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김건희 한동훈 갈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싸움 누가 이길까요 그러면은 전당대회의 결과를 봐야죠 그리고 누구도 김건희 영부인을 지금은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지금은 제일 세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끔찍하게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고 저는 시간이 지나면 권력은 추평낙엽처럼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얘기했듯이 윤석열 대통령의 해결 길은 임기 1년 단축 산인 중임제 개헌을 가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저는 이런 상태로 가면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아주 험한 꼴을 당할 것이다 다시 한번 예측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